계산은 누가 왔어요? 제가요. 어머! 오, 제가요. 오, 형아! 형아거든요. 오, 형아! 만 원 받았어요. 아! 5,400원 거스름부터. 5,400원이에요? 우와, 진짜 많다. 진짜 귀엽다. 다시 몸에서 돈을 가줍듯이 다 뽑았어요. 혼자 가야 되니까 누나가 길 헷갈리지 않게 그려줄게. 우리 집이지? 윤희가 여기 집에서 나왔어. 쭉 가는데 여기 놀이터가 있잖아. 놀이터에서 놀지 않고 여기 가서 사는 거야. 알았지? 가려면 그 신호등을 건너야 되잖아. 신호등 교육을 한 번씩 해볼까? 그래, 그래. 윤희 동물원에서 얼룩말 봤지? 그렇게 생긴 바닥이 있어, 이렇게. 맞아. 맞아? 나 알아. 우리 같이 가봤던 거. 오, 그렇지? 레드에 건너야 돼, 그린에 건너야 돼? 그린. 오, 윤희 아네. 바나나네. 그러면 일단 뭐 먹어줘? 콜라 먹고 싶어, 나. 콜라랑. 콜라?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개. 요구르트. 요구르트? 하자. 해볼게. 해보자, 해보자. 영아야, 영아닌 다 할 수 있어. 형아니까 안 무서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귀여워. 이거 게임 완전 형아로 거듭나는 거야. 아니지. 목걸이 씌워주세요. 어떻게 또 옐로우인데, 옐로우. 옐로우. 병아리예요, 민유. 잘 수 있지? 민유, 화이팅.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차 조심하고 갔다 오고. 차 조심하고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민유야, 누나가 걱정되는데? 지도를 그려줬죠? 즐기지 않게,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 혼자 보내는 거 자체가 되게 찡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차피 저렇게 뒤따로 갈 거잖아요. 저기, 저기. 그래도 약간. 그래도 짠. 혼자 하는 거. 놀이터가 제일 먼저 놀이터가 고비인데. 자, 지금 첫 번째 유혹이에요. 지금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놀이터, 놀이터. 친구들은 여기 있네. 놀이터에 친구들까지 있어요. 야, 집 밖에 나오자마자 진짜 세상은 유혹이 가득하잖아. 아니,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되는데. 가던 걸 멈추고 친구가 다가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도도 한 번 봤다가, 친구 얼굴 봤다가. 친구들이 민유야 같이 놀자, 이렇게 해도. 심부름을 해야 하나. 놀면 안 돼. 민유야 절대 놀면 안 돼. 알았지?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나봐. 고민하고 있나봐. 과연? 어, 약간 안쓰러워. 약간 뭉클해. 인사한다, 민유. 오, 간다. 이제 가자요. 어, 간다, 간다. 가자, 가자. 이거 사진 찍어서 누나도 보여주세요. 누나도 보여주세요. 아유! 아유, 똑똑해라. 이 녀석 왜 모를 척하고 싶어? 씩씩하다, 씩씩해. 아니, 이렇게 불안한 일이야? 지금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네요, 누나들이. 걸리면 안 되고 또. 뛴다, 뛴다. 아, 저러면 누나들 마음도 급해질 텐데 지금. 아, 왜 뛰어? 아, 미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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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걱정돼서 죽겠더라고요. 어디 있어? 어, 어디 가, 어디 가? 신호등! 아주 걱정되는 신호등이 나타났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멈춰! 얼룩말처럼 생긴 데가 있어. 레드에 건너야 돼, 그린에 건너야 돼. 그린. 아까 그린에 건넌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 잘 건너야 할 텐데요. 그린. 어, 그린이다. 어, 그린이다. 웬일이야. 진짜 귀엽다. 나도 어렸을 때 저랬겠지? 어, 건넜어. 건넜어. 건넜어, 건넜어. 건넜어, 건넜어. 똘똘하다니까, 제가. 어, 다 왔다! 다 왔다! 큰 겁이 남기고 이제 마트에 도착했는데요. 어머, 어떡해! 이야, 또 유혹이 있네요. 어, 어디 가? 아, 마트 먼저 가라고 했는데. 마트, 마트를 안 들어가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 어디 가? 저 뽑기는 진짜 안, 저거는 뿌리칠 수 없지. 못 참죠. 뽑기 하러 가. 뽑기, 뽑기. 마트 들어가야지. 아니, 이렇게. 바로 저기 뽑기를 하러 들어간다고? 어? 아니요? 근데, 돈 좀 두시면, 주시면 안 돼요? 돈 좀 달라고? 네. 돈 달래. 맞춰서 돈 달래. 맞춰서 돈 달래. 아니, 저거 뽑기 하려고. 그럼.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 아니, 엄마 없는데. 누나들이 있어요. 민나누나. 샤나 누나나. 코나누나. 누나한테 달래 해. 네? 다시 집에 가야 돼. 다시 집에 가야겠다. 아니, 아니 지금 돈이 필요하네. 아, 정말 다시?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나 나 먹을 거 같아. 잠깐만. 아니, 저 친구 뭐야, 저 친구. 야, 왜 와. 야, 왜 와. 야, 왜 와. 야, 다시 가야겠다. 아, 돈 좋은데. 민유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돈. 아, 돈. 아, 돈. 네, 아직 아가니까. 아, 저게 돈이라는 거 안 한 것도 너무 귀여워. 아니, 제가 돈을 가져왔는데, 깜빡해서 다시 조절했던 이 마트에 다시 쫓아갔어요. 다시 왔네. 나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여. 언니 아들이 힘들어. 신났어, 신났어. 꼽기하러 가려고. 레벨 1짜리 캐릭터 같아. 너무 귀여워. 아, 돈 여기 있어요. 어? 돈이 여기도 했었네. 안 보자. 몰랐어요, 몰라서. 제가 몰랐어요. 아, 너무 잘한다. 맞죠? 두 개 있을 테니까. 네. 자, 너 꼽기 할 줄 알아? 네. 이거 돌려서 하죠. 이게 어떤 값이야? 이거요. 왜 보여? 아냐, 아냐. 안 보여. 머리 어떻게 보여? 절대 안 보여. 이렇게 넣는 거야. 형정. 어떻게 벗겨. 자, 돌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신부름 잊었어.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왔어? 응. 제가 이렇게 뽑았다고 해요. 자, 삼아. 어머. 뭔가 사 왔는데? 장바구니에 뽑기만 나와서. 어떻게 해?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장바구니 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뽑기만 봐. 진짜. 지금 뽑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알겠어, 알겠어. 갔어. 오, 근데 똑바로는 온다. 똑바로 가긴 가는데 사질 않았네. 똑바로 오긴 하네. 길을 다 안다. 이렇게. 조심히 가. 아니, 어디까지 가? 인희야. 어디까지 가? 저쪽으로 가요. 어떻게 가요? 인희야. 멈춰.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지? 신호수 위안인데?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거지? 마트는 안 가는 건가? 모시면 알 거예요. 모시면 알 거예요? 네.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아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콧노래까지 나오고, 꽃게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어. 아, 반향이 오이요. 가보지도 않은 곳을 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저기가 편의점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 타고만 다녔었는데, 그때 갔던 길을 기억하는 건지 엄마랑 감았던 곳을 또. 바나나 우유 어디 있어요? 저기요? 바나나 우유 어디인가? 바나나 우유? 호황이다. 호황이. 어, 쿠키 킨덤이다. 나 쿠키 킨덤이 많이 봤는데. 쿠키 킨덤.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어떻게 키가 너무 조그매. 쿠키 킨덤은 4개. 웬일이야? 기억은 다행히 했는데, 한 개밖에 안 샀네요. 바나나 우유 4개 사오라고 했는데. 아니, 숫자는 좀 무리한다고. 뭐 하는지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 진짜 들어가서 보고 싶어. 이거요? 이거 쿠키 킨덤도 샀어요. 어휴, 그랬어요. 4,600원이지. 네. 계산은 누가 왔어요? 제가요. 제가 다 왔는데. 오, 제가요. 오, 형아. 형아거든요. 오, 형아. 1만 원 받았어요? 어. 얼마 버슬러야 하는지 알아요? 어, 뭐... 몰라요. 몰라요. 네. 5,400원 버스름돈이에요. 5,400원? 5,400원이에요? 네. 우와, 진짜 많다. 진짜 귀엽다. 다시, 다시. 몸에서 돈을 칼 뽑듯이 딱 뽑았어요. 엄청.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누가 셋이 진짜 고생하는구나. 제대로 산 거야? 아,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길어. 아, 저 길어가 우리보다 빨리 가잖아. 야, 오, 대체 가. 야,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빨리 가. 먼저 가. 빨리 가, 먼저 가. 아,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아, 오, 대체 가, 오, 대체. 아, 오. 아, 오, 대체 가, 오. 오, 대체 가. 어나눈데? 어, 봤다. 어? 어나눈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아, 너 똑같아서. 어떻게 해, 민영아 제대로 봤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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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돌아온 거야! 어, 저희가 왔어! 갔다 왔다! 나 찾으려고? 아니, 아니! 다 해결해! 잘 갔다 왔니? 응! 나 쿠키 킹덤 또 사왔다! 어? 바나나 우연아! 빠자용 아니야? 여기 있는데? 4개 사오라고 했잖아! 콜라는 어디있어? 아, 콜라! 아, 저는! 콜라를 저는 이따가 갔다 올게! 신우야! 근데 민희야, 신호등은 잘 던졌어? 어! 진짜로? 응! 잘했어! 어, 그 몇 개 있긴 했지만 미션을 클리어했네요! 이렇게 혼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민희가 되게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호등도 아까 보니까 되게 잘 건너더라고요 조금 더 연습하면 그냥 멀리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생은 앞으로 신분을 시키겠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형아 소리에 다 한 거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너무 잘했어 똑똑이, 똑똑이 똑똑이야, 똑똑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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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힘들었나 봐요, 말을 오자마자 다리가 풀리고 오 되게 잘한다 우와, 민희야 빨리 서실 거야 나 이 케이크 완전 먹고 싶었어요 케이크 렛! 오오, 이거 먹었다고?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민희야, 진짜 맛있겠다 뭐 받으세요 혹시? 한 분이면 엄마 아빠 없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 미스 선물 주고 민희가 좀 먹어 민희 거 민희 혼자 다 먹는 거야 민희 혼자 먹고 싶었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뛰어봤어. 거기에 킹병도. 킹병도? 민유야, 우리 우유 먹을 거잖아. 민유 이제 형 하니까 컵에다 마셔볼까? 6살인데 젖병에 먹으면 애기인데 어떡하지? 젖병 때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저렇게 울었어요. 아침에는 실패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민유 이제 컵에다 마시는 거야? 자, 민유 컵에다 마시는 거예요, 우유? 형아다, 형아. 형아다, 형아. 형아다, 형아다. 민유 완전 형아인데? 멋있다, 민유 이거 진짜 형아네. 애기 아니라고 했는데. 형아, 형아. 형아지, 형아.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민유 양치해야 돼. 민유 혼자서 할 수 있어? 응. 진짜? 할 수 있어, 혼자. 민유 혼자 하고 와. 응. 민유 형아. 할 수 있어, 할지? 할 수 있지? 응. 민유 형아 대기 프로젝트 세 번째. 혼자 시키죠. 민유야. 응? 누나가 준비만 해줄게. 귀여워. 귀여워. 치크 치크 해봐. 민유 혼자 잘 하고 나와. 응. 파이팅. 안녕. 안녕. 확실히 민유가 많이 컸다, 그치? 이제 혼자 심부름도 하고, 치카치카도 혼자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응. 진짜 형아랑 불러줄 때가 온 거 같아. 진짜 많이 컸어. 벌써. 누나들이 키우는 게 맞긴 하구나. 진짜 키웠나요, 키웠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는 게 약간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반원 받았어요. 진짜 커. 엄마가 아니고 홍아예요. 피터팬처럼 앉아라는 어린이 민유. 상남자가 되는 민유. 너무 어렵다. 피터팬. 장남자. 진짜? 난 피터팬이었어. 그래도 나는 민유가 이제 멋있게 크는 모습도 약간. 먹어집어서. 먹어집어서. 영원히 애기인 건 민유도 조금 힘칠 거고. 그치 그치. 영원히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서운함? 어, 말이 되게 슬프다. 귀엔댓? 귀엔댓? 해! 하하하